일단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승점 3점 중요한 경기에서 따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팬분들이 승리 기다려주셨을 텐데 그 기다림에 보답드려서 너무 감사해요. 일단 제가 들어간 이유는 아무래도 성용이 형이 좀 더 연계 플레이 쪽으로 하고 제가 그 사이에서 수비 역할 좀 많이 해주고 박스도 박스로 움직이는 걸 요구 받았어요. 다음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일 테지만 저희가 잘 준비해서 꼭 팬분들께 좋은 모습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감사하고 저희가 더 큰 기다림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